쨍! 조까 시간이 없어 빨리 아, 짜증나 진짜 아니, 비번이 조까라고! 미친 년아 아... заб suspc 아, 그럼 처음들 그렇게 말을 하다, 병신아 뭐야, 조까 아닌데? 조까 아, 또라이 새끼. 재밌냐? во! 와! 병신 진짜 왜 저래 뭐야, 진짜 나 진짜 급해 아니, 존 가 아 진짜 또라이새끼 진짜 아 살았어 야 뭐 해줄 건데 그럼 쓰고 해주면 뭘 뭐 해줘 아니 야 윤리적으로 어?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하게 오라버니 제가 이 노트북을 써도 되겠습니까? 어? 이게 기본이야 인마 아 진짜 가정교육 야 노트북 좀 쓸게 됐지? 비번 오빠 비번 오빠 비번 오빠 비번 오빠 비번 오빠 비번 뭐야 아무것도 아냐 어? 아무쪼도 아니라고 밥 자 이렇게 손 왜 끄 살면 뭐하니까 지금 어? 알았어 아 진짜 또라이새끼 야 마지막 개혜다 오빠 아 진짜 미친샃 joining 진짜 오빠 너 없어질 거라면 안 돼 됐지? 오빠래 야 등 좀 두드려줘 아빠 아 쒸쒸쒸쒸쒸 아 아 아 졸나 진짜 아 뭐야 빨리 말해 나 시간 없다고 진짜 장난할 시간 없다고 알았어 그럼 설거지 오늘 니가 콜? 설거지 콜? 아빠! 아이씨x2 알았어 아 진짜 040514 040514 뭐? 아 똑바로 말해 040514 040514 아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로 쳐봐 빡대가리 전화 아 뭐야 진짜네? 아 왜 남의 생일을 갔다 왔어 기분 드럽게 아 빨리 꺼져 꺼져 병신아 아빠 오빠가 욕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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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